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수사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서울 가서 책 출판 계획을 하고 약국에 돌아와서 급하게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바쁘게 진행되는데 뭔가 약국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찍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올릴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양제 부작용 성분별로 여러 가지 모아봤죠. 지난 영상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 영상 다른 성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제 부작용은 모든 부작용에게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위장장애나 알러지 과민반응, 위장장애는 복통, 설사, 구역구토, 소화불량, 명치가 아프고 이런 거 알러지 과민반응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몸이 붓거나 눈이 붓고 두통이나 과민해지고 피부가 많이 따갑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수면장애나 기분의 변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영양제 종류를 안 가리고 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었죠. 그래서 비타민 A와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을 알아봤고요. 비타민 A는 흡연자가 복용하면 폐암이 생길 수 있고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B9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심하지 않지만 B3 같은 경우는 메가도스를 했을 때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두드러기나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간수치가 올라오기도 하고 염증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비타민 C는 과용량 복용을 하게 되면 석회와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요. 칼슘제만 칼슘제와 같이 함께 마그네슘 같은 건 안 먹고 칼슘제만 비타민 D와 함께 고용량을 복용하면 몸에 있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비타민 D 그 자체만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E도 별다른 게 없었고 칼슘은 고용량 복용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K2, 여러 가지 밀양원소랑 같이 복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간혹 가다가 비타민 D를 복용하시면 장에서 칼슘이 고용량 흡수되니까 석회화가 촉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 정도 내에서는 비타민 D는 석회화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보통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골다공춘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을 때 마그네슘은 따로 안 들어가고 그때 이제 심혈관 질환이 촉발되고 석회화가 촉발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뼈를 만들고 뼈에서 칼슘을 빼오는 그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 혈중, 칼슘 농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장에서만 칼슘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 많이 먹으면 설사가 잦고 위장장애가 있다. 그리고 신장에 부담이 된다. 오메가3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산균도 과민반응, 코큐텐 저혈압 루테인은 많이 먹게 되면 흡연자 같은 경우는 폐암 가능성이 생긴다. 커큐민은 매우 안전하지만 담난과 간에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밀크시슬은 에스트로겐 유사작용 그 정도 MSM은 과민반응, 스피료리나는 간에 부담되고 신장에 부담되고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번호가 잘못 먹여져 있네요. 스피료리나 16번, 아르기니 16번. 아르기닌의 부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기니는 많이 복용하시더라고요. 피로회복제, 운동, 부스팅하는 목적, 운동 보조제로도 많이 복용하시고 그리고 혈압 낮추는 목적으로도 복용하시죠. 아르기니는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장에서 흡수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아르기니는 메가도스, 하루에 3, 4g 이상 복용할 때 라이신 결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신이 부족해지면 구내염이나 구순염, 그리고 단순포진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라이신이 부족해지면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르기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증식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기니는 고용량 오랫동안 복용하실 때는 이런 아미노산을 같이 복용하시던지 아니면 용량을 나중에는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 복용하게 되면 라이신 결핍으로 탈모 같은 것도 유발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관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겠나 싶지만은 아무튼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과용량 복용을 하게 되면은 적정량 말고 과용량이에요. 신장이나 간에 부담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약, 생약 제재는 그냥 뭉뚱거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연물, 많이 드시는 노니, 보수엘리아, 그런 것들, 커큐민, 생약 유래성분, 생약 그 자체 갈아 넣는 거, 그런 것들, 녹즙,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약들을 조심하셔야 될 점은 한약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랑 좀 비슷해요. 한약도 과용량을 혹은 몸에 안 맞는 혹은 검증이 안 된 거를 복용하시면 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생약 제재들은 신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생약들은 다 간에서 특히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사가 되고 나서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에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약, 특히 과용량을 복용하실 때는 간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알러지, 두드러기나 과민반응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이거 엄매를 따지면 생약과 비슷한 논리거든요. 종합 비타민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종합 비타민 중에서 얼라이브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하고 얼라이브 같은 종합 비타민이 구성이 아주 좋죠. 함량도 높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거기에도 보시면 생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바이오 그런 것 붙어있고 막 쫙 해가지고 식물 이름이 써있는 그런 생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장이나 간에 부담되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비타민 A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같은 게 좀 과용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흡연자들이나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랑 중복되는 거. 철 같은 거나 아연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로 복용하실 때 용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라겐. 콜라겐도 결국에는 아미노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용량을 복용하면 신장이나 간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정 용량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피쉬나 물고기나 다 다른 동물에서 추출하는 콜라겐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요. 위장장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LD50 치사량이 5000mg 케이지거든요. 60kg 정도 기준으로 보통 5000mg이면 콜라겐 한 포 정도가 들어가죠. 한 수저 정도를 5g 정도로 보는데 이런 걸 60포를 연속적으로 먹었을 때 치사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안전한 편이죠. 50포를 먹는 분은 안 계실 거니까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부작용은 없거든요. 근데 과민반응이 좀 빈번하죠. 이거 복용하시고 두 통. 뾰루지.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뾰루지가 올라왔는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수면장애 같은 게 좀 발생될 수 있고요. 과민반응,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잦은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복용했을 때 아연이 결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글루타치온이 합성될 때 아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글루타치온은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제품 성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요오드를 많이 복용하시더라고요. 요오드 저하로 인한 피로나 손발 붓고, 소화불량, 체중 증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요오드를 많이 복용하셨던 것 같고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오드를 많이 복용하시면 이거는 과민하거나 용량을 좀 오바해서 복용하실 때 생기는 거고 오심구토 입맛이 좀 달라지고요 금속맛이 나거나 쎄한 맛이 나거나 평소에 못 느꼈던 맛이 나거나 아니면은 맛이 잘 안 느껴지거나 이런 게 생기고 두통이나 설사 같은 유장장애가 흔하고요 그 다음에 타액 분비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잇몸에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안 맞거나 하면 알러지도 빈번해서 두드러기가 잘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고 맥관부종, 눈밑이 붓고 눈이 붓고 입술이 붓는 그런 증상도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입맛이 좀 달라지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거고요 나머지는 과민반응과 위장장애가 되겠습니다. 비오틴, 비타민 B7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해요. 수용성 비타민이라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인부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임산부가 모발이나 손톱 건강을 위해서 따로 복용하실 거면 주의하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셀레늄, 셀레늄은 딱 봐도 부작용이 많이 있어 보이죠. 많이 있다고 하고요 보통 1일 복용량 400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 기분의 변화, 수면장애 같은 정신신경계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발, 손톱 이런 쪽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구통은 당연히 따라오겠고 과민, 알러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용량 400 이상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메가도스 하신다고 많이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 구리나 아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엘시스테인 거의 부작용이 없고요 적정량에서는 부작용이 없는데 보통 1일 7g 정도 세포독성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간이 손상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과민반응이나 알러지 그런 거 빼고 위장장애 그런 거 빼고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안전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과용량 7g이라는 게 상징적인 수치이지만 어느 정도 수치에서 독성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용량을 복용하시면 세포독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장이나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이거는 부작용이 원체 많죠 너무 많은 성분이고 그런데 멜라토닌을 너무 쉽게 복용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은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몸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넣어주면 그 조절 기전이 깨지면서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유발되고 몸에 어떤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톱니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멜라토닌도 단기적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오히려 수면장애나 기분변화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게 유발될 수 있다고 하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지켜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남자나 여자 생식기에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난소나 고안에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 난자나 정자 생성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졸음 유발도 있고 기분의 변화도 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있거나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신경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쉽게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복용하세요 사메, S-아데노실메치온인이었죠 글루타치온 전구체로 글루타치온, 항산화제 역할로 이걸 많이 복용을 하셨죠 NAC와 에나스테이지 시스테인과 사메을 글루타치온을 체내에 있는 항산화제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복용을 하시는데 이 사메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예요 위장장애가 많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복용하시면 메스꺼운과 소화불량이 되게 빈번하고요 그리고 고용량을 복용하지 않으면 되게 안전한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량을 복용하시면 위장장애가 빈번하고 그 다음에 과량 복용하시면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있다고 하죠 간신장애 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용하시는 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위장장애 빼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릴리 오메가3 얘도 오메가3이기 때문에 다른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저혈압, 혈전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혈압이 있는 분들 주의하시고 혈전약 드시는 분들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인데 추가적으로 얘는 크릴 오메가3, 새우류잖아요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이 많으시니까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불소, 불소가 각각류, 새우 껍데기에 많이 침착되어 있는데 이 불소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복용했을 때 얼마나 축적이 되나 이런 데이터는 없지만 차츰 크릴리 오메가3가 많이 알려지면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불소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류 알러지와 불소 이게 축적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 방금 구리를 잘못 적고 아연을 적어야 되는데 구리를 따로 드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아연을 논의를 많이 드시고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논의도 한번 급하게 넣어봤어요 사실 제가 논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건기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외국에서도 데이터가 별로 없는 제품? 식품? 아니 생약? 아무튼 천연물 생약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FDA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조업체에게 이런 주의문구 같은 걸 빨리 알아내서 실험을 해서 혹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의문구나 부작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없고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 실험 데이터에서 보면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여타 생약제재와 마찬가지로 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 논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7, 8가지 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논의를 많이 먹고 급성 간염이 생겨가지고 간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간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논의를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해독주스, 해독, 항암 그런 식으로 해서 간이 안 좋고 그런 분도 드시는데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논의는 특별한 부작용은 많이 없지만 여타 생약제재와 마찬가지로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효제 드시는 분도 주의하셔야겠네요 칼륨이 올라가니까요 수치가 마지막, 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아연, 아까 구리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아연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보통 구리를 따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니까요 아연은 보통은 40ml, 하루 40ml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체내 식품이나 다른 걸로 아연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40ml 정도를 매일 복용하실 거면 보충제로 3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3개월은 쉬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요 40ml 정도 하루에 복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대체로 되게 안전하구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은 위장장애, 알러지, 과민반응, 위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미량원소들은 그렇거든요 위나 신장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40ml 이상 과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장에서 구리 흡수를 방해해요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연을 과용량을 복용하면 구리 수치가 낮아지고 구리 수치가 낮아지면 백혈구나 적혈구 생성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연을 적게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많이 먹어도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제재들은 아연과 구리가 같이 믹스가 돼 있죠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고 해요 독감 유사 증상, 발열, 두통, 기침, 오한, 몸살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용량을 복용하면 HDL 수치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맛이 변하기도 하구요 아연이 부족하면 입맛이 변하거든요 근데 과용량을 복용해도 입맛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아연이 좋다고 해서 100ml 이상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추적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100ml 이상 10년동안 복용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전립선 암 발병률이 2배가 증가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용량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연은 남자 정자 생성하고 뭐 그런 쪽 정액량 늘리고 정력 증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적정 양만 드셔야 되지 과용량은 좀 피하셔야 되구요 과용량을 드실 거면은 3개월 복용하고 3개월 쉬고 혹은 짧기는 2개월 복용하고 2개월 쉬는 이런 식으로 휴약기를 좀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제 고약사의 한마디 생약제재는 부작용이 워낙 많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니, 스피룰이나 천연물 유래, 커큐민 그리고 또 많이 있죠 보스렐리아도 있었고 클로렐라 뭐 그런 것들, 염록소 뭐 그런 것들은 다 간소치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구요 여기에 있는 부작용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부작용이 위장장애랑 알러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핵심적으로는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비타민 A는 흡연자 주의해라 과용량 복용하면 안 좋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결석 유발될 수 있고 뭐 칼슘은 많이 드시면은 석회어가 촉진되고 유산균은 알러지, 과민반응, 폐혈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코큐텐 저혈압, 루테인도 흡연자 조심해라 밀크시슬은 자궁네마증이 있거나 난소 쪽 부인과 질환이 있는 분들 좀 주의해라 MSM 같은 경우는 과민반응이 좀 빈번하고 수면장애 같은 게 있다 스피룰이나 간독성, 신장독성 아르기닌, 라이신 결피부로 인한 구내염, 탈모, 구순, 구각염, 단순 보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저혈압 그리고 종합비타민 간수치 급연자 조심해라 콜라겐은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나 간에 부담된다 글루타치오는 두통이나 뭐 그런 것들이 빈번할 수 있다 요오드도 과용량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셀레늄도 과용량 복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지 마시고 정신과 질환이 있거나 정신신경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릴 오메가3는 각각류 알러지 노니는 간장, 신장 뭐 이런 쪽 부담된다 아연도 너무 오래 복용하면 구리 결핍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적정 용량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셔야지 사실 저도 이거 써놓고 보면 또 까먹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봐줘야지 나중에 뭘 먹더라도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정 용량에 잘 조합을 하시고 종합비타민 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중복되면서 과용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뭘 드실 때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과용량 복용하든 아무튼 안 맞아서 생기든 혹은 자체 부작용이든 각 영양제들 성분에 대한 부작용을 좀 포괄적으로 각 성분별로 한번 달아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다른 것도 한번 달아 보고요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강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리고 아 추천인가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꼭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긴 내용이시면 메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럼요